92년부터 제가 다니는 세관교회를 나갔는데요 그동안 제 교회만 쭉 다녔기 때문에 다른 기독교 집회는 참석해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광 목사님을 만나서 전광 목사님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기도 듣고 또 이번에 청와대 앞에 천막 농성을 하고 계시는데 가서 또 기독교 목사님들하고 여러분들도 만나 뵈고 또 10월 3일 10월 9일 두 번 집회를 치르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